땅콩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뭐 할거냐면요 오늘 땅콩이 노즈워크 미로성을 만들어줄거 거든요 지금 선자 보이시죠 이거 하려고 선자 미로켜줬어 땅콩 오빠 만들어줄게 빨리 응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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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놀아서 뿌듯하네. 이거 만드는데 힘도 죽는 줄 아냐. 고생했네. 2시간 걸렸나. 땅콩이 된 듯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2, 3시간 걸렸나. 2, 3시간 걸렸나. 아, 이거 힘들다.